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세월호 C데크 우측 앞쪽에 실린 흰색 디스커버리 승용차 블랙박스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8시 반 정도까지 녹화된 50여개 영상 속 장면들은 마치 정지화면인 듯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8시 47분 영상에서 주변에 화물 충돌음이 들려오더니 앞쪽 차량들이 순식간에 왼쪽으로 쓰러지듯 밀려갑니다 앞쪽 벽면에 걸려있던 짧은 체인과 로프의 각도 변화는 선체가 얼마나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 실제 시각을 계산해봤습니다 참사 전날 이 차량이 세월호 램프 연결부에 다다른 시점 인천항 CCTV의 표시 시각은 오후 4시 21분 5초 같은 순간 선내 CCTV의 표시 시각은 4시 4분 27초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각은 4시 19분 48초로 계산됩니다 이때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4시 26분 53초 즉 실제 시각보다 7분 5초 빠른 시각이 표시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적용하면 차량들이 급격히 왼쪽으로 밀린 시점은 4월 16일 오전 8시 40분 7초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6개 블랙박스에서는 급격한 횡경사 장면들이 모두 8시 49분대에 포착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블랙박스를 포함한 모든 전자 장비들에는 RTC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각 표시 장치가 내장돼 있습니다 수정체에 전압을 걸어 일정한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고 이를 전기신호로 바꿔 디지털 시각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도 이 같은 오차가 생긴 것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앞선 계산처럼 이 차량이 램프 연결대 앞을 통과한 건 블랙박스 시각으로 오후 4시 26분 53초 실제 시각으로는 4시 19분 48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시간 40분쯤 앞선 오후 2시 44분 19초로 표시된 이 순간은 실제로는 2시 38분 6초의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시각은 1시간 41분 42초가 흘렀는데 블랙박스 시각은 1시간 42분 34초가 흐른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 남짓 동안 1분 가까운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한 16시간 사이에 10분 남짓이 틀어져 있던데 이런 정도도 틀어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계를 좀 이렇게 러프하게 했느냐 정밀하게 했느냐 저는 아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정밀도는 다 사양만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틀어진 것들은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블랙박스 영상의 실제 시각은 다른 영상들과의 비교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근사값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선체가 급격히 기우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클립은 16초 분량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 벽면에 걸린 체인과 로프의 기울기를 1초 단위로 측정해 횡경사 각도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블랙박스 영상이 1초 흐른 시점에 횡경사 각도는 21도 8초가 흐른 시점에서는 34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지난 보도에서 다뤘던 시데크 중앙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기둥의 각도를 통해 8시 49분 36초에 횡경사가 21도 7초 뒤엔 35도였던 것으로 분석됐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경사 각도 변화가 거의 같았던 이 7초 구간은 실제 시각도 같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초 동안의 횡경사 변화를 실제 시각으로 환산해 정리해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시각 오전 8시 49분 49초에 선체 횡경사 각도가 무려 52도에 달했던 겁니다 종전 분석에서는 시데크 좌현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3D로 분석해 8시 49분 59초에 선체가 47도까지 기울어져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10초 전인 8시 49분 49초에 52도까지 기울었다가 다시 47도로 되돌아와 멈춘 상태에서 효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횡경사 당시 세월호 선체가 단번에 52도까지 기울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기울면 한 번에 맥시범을 딱 쳐요 예 딱 쳤다가 그 다음에 약간 줄어가지고 4도나 10도나 이렇게 줄어요 줄어가지고 그 상태로 스테디 해가지고 기울어서 쭉 돌아가게 돼요 52도 넘어갔다 그러면 심하긴 해요 심하긴 하는데 그만큼 배가 불안정하고 보건송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C데크 창문과 환풍구를 통해 물이 계속 차 들어오면서 선체는 점점 더 기울어졌습니다 선체가 54도까지 기울어진 9시 38분경엔 이 차량 바로 뒤쪽에 트럭이 1분여 뒤엔 그 옆에 트럭이 고박이 끊기며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10도를 넘어선 10시 25분 무렵 C데크 우현 쪽 차량들은 턱 밑까지 차 들어온 바닷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